아,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어휴, 남자리야! 뭐야? 뭐야, 쟤? 이거 돼지? 새끼리. 새끼리. 새끼리, 씨. 능결해? 능결해! 아... 아, 진짜, 씨. 여기! 아휴... 아휴! 아휴, 진짜, 씨. 왜? 아휴... 아휴, 진짜. 어, 왜, 뭐, 뭐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뭐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비 오는데 왜 산에 이렇게 올라오냐고 위험하게. 멧돼지 다닌다는데. 나 올라오지는 않았어요, 비. 아휴... 아휴... 저 위에 내 체력 훈련장 있어가지고 내가 운동하놨다가 깜짝 잠이 들었네. 아니, 뭐 이런데 체력 훈련장을 만들어놔. 아, 운동 좀 그만해. 얼마나 강해질라고 계속... 아휴, 진짜 피 말라서 죽을 뻔했네. 진짜 멧돼지. 바친 줄 알고. 아휴, 뭐 그렇게까지 화내면서 걱정을 하고 그래요? 어? 누가 보면 우리 엄마 한 생 한 줄 알겠네? 아, 하여간에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을 시키는지 몰라. 진짜 사람 맞이 가게, 정말. 아휴, 짜증나, 짜증나. 짜증나. 누가 걱정하랬나? 아, 근데 가만히 있어봐. 왜요? 혹시 울었어요? 아휴, 울긴 뭘 울어요. 지금 이게 비물 때문에 그런 거지. 이게 누가... 아, 울었네. 어? 안 울었다니까? 아휴, 그나저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. 아니, 무슨 멧돼지. 바친 게 아니라 멧돼지를 받았네. 때려잡았어, 아주 그냥. 아휴, 때려잡기. 누가 뭘 때려잡았다고 그래요? 얘, 내가 불쌍해가지고 지금. 아니, 근데 울었는데? 아휴, 안 울었다니까. 눈이 빨간데? 어? 비가 계속 눈에 들어가니까 눈이 계속 빨간데. 아휴, 지금 나 멧돼지 바친 거 가고 온 거예요, 지금? 아, 울었다고요. 안 울었다고. 진짜. 아휴, 비 다 맞고 진짜. 아휴, 지금 겁나 못생겼다. 하나만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안 울었다고 진짜. 아휴.